자 페이지 575페이지 임대차입니다. 의가 나오는데 물건을 사용하고 그 물건을 그대로 돌려주기로 하는데 만약에 유상이면 임대차고 무상이면 사용대차에요. 자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임대차의 객체는 물건이에요. 따라서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수험생 분들이 상식조를 알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가지고 문제를 푸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이 틀리시는 거거든요. 자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관련이나 시험범위가 아닙니다.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것은 그 물건 중에서 특별히 주택, 주구용 건물에 관한 임대차를 특별히 보호하는 법이고 시험범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안 된다는 거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어요. 일단 성질에서 1번 목적물은 물건이다. 그 다음에 2번 낙성계약이죠. 따라서 실제로 그 물건을 사용수익하게 해줘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수익하게 해주기로 약정만 하면 성립하고요. 3번 반드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해야 됩니다. 만약에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지 않아서 무상이라면 임대차가 아니라 사용대차가 되는 거죠. 2번 부동산 임차권의 강화에서 내용이 나오는데 일단 임차권은 물건이 아니라 채권이에요. 따라서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습니다. 제3자에게. 다만 임차권에 관한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생각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2번 임차권은 물건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 임차권에 관한 방해배제충허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차권에 관한 등기돼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이라면 임차권에 관한 방해배제충허권을 인정하는 것이 통솔의 태도고요. 3번 처분가능성.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4번 임차권은 채당기간을 보장하지 않는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다른 점이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는 임대차에 성립해가지고 당사자의 합의, 목적물 똑같이 나와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나오죠. 자 일단 첫째, 채장기간입니다. 채장기간에 대해서는 무제한이다. 따라서 영구 무한으로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고도 유효하죠. 그 다음에 채단기간입니다.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이다, 2년이다 라고 하는 채당기간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했다면 6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했다면 1월을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내는 부분이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간의 연장, 합의에 의한, 갱신 물론 가능하고요. 넘겨보시면 토지 임차인의 갱신 충무권이 있는데 이건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하단에 보시면 묵시갱신, 법정갱신인데 일단 만료 후 상당한 기간 동안 별말이 없었다면 임대차는 자동으로 갱신돼요. 주의하실 것은 임대차가 자동으로 갱신되면 그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존속기간으로 바뀌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과할 수 있고 임대이냐 하면 6월, 임차냐 하면 1월 지나 민차권이 소멸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79페이지 오시면 임대차의 효력이자 1번, 임대인 의미에서 목적물을 적극적으로 인도해 줄 의무가 있고요. 2번, 고장난 것이 있다면 수선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단과 한 가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런 임대인의 수선 의무는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특약으로 배제했더라도 대규모 수선은 여전히 임대인이 해줘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3번, 적극적으로 방해를 제거해 줄 의무가 있고요. 4번, 유산계약이기 때문에 매도인의 담보참에 관한 규정이 임대차에도 준용이 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임차인의 권리와 의미에서 임차권인의 권리 1번,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가 있는데 목적물이 성질에 의하여 정해진 용법, 목적물의 용도에 따라서 사용, 수익해야 되고요. 2번, 임차권의 대항력이죠. 다시 한 말씀 드리지만 임차권은 물건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습니다. 다만 등기라면 대항력을 받습니다. 예외는 뭐냐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건물에 관한 등기를 했다면 토지 임차권에 관한 등기 없이도 대항력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등기래야 대항력을 가세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지상 건물에 대해서 뭘 했다면요? 등기를 했다면 임차권 등기 없이 대항력을 갖게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비용 상한층구권이 나오고 넘겨보시면 582페이지에 임차인의 매수 충고권에 가지고 나오죠. 여기가 이제 중요한 거죠. 정리를 해보죠. 일단 임차인은 피로비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로비 유익비 상한층구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임대인에게 반환한 때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임차인은 피로비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도 청구할 수 있는데 반환한 날로부터 6개월 동안 행사할 수 있고요. 주의하실 것은 임차인의 비용 상한층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또 피로비도 유익비는 목적 무례에 가난 생긴 채권이니까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건물 등의 임차인이 그 건물을 사용 수익하는 과정에 뭔가를 부속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부합이 됐다면 임대인 소유가 되니까 유익비 상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속시킨 물건이 부합되지 않았고요. 또 임대인으로부터 동의 또는 매수해서 부속을 시켰다면 이때 건물 등의 임차인은 뭘 청구하냐면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못 사겠다라고 거부할 수 없고요. 또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도 뭐 할 수 없냐면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건물 임차인이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기 위해선 첫째 항상 조심할 것은 부속시킨 물건이 부합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합이 되면 건물 등의 임차인은 유익비 상한은 청구할 수 있지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임대인으로부터 동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킨 경우에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토지 임차인이죠. 자 토지 임대차가 만약에 존속 기간의 만료로 소멸됐고요. 그래서 임차인이 한 번 더 하자 갱신을 청구했는데 임대인이 거부를 닫다면 이때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지상물 매수 청구는 형성권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거부하지 못하고요. 또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도 배제할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적어놨는데 뭐가 떠오르시나요? 지상권과 똑같죠. 다시 말하면 이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는 지상권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이 됩니다. 따라서 지상권자 마찬가지로 존속 기간의 만료로 소멸하고 갱신 청구했다가 거부당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만약에 이 토지 임대차가 존속 기간에 약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해요. 유의하실 것은 존속 기간에 약정이 없어서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굳이 갱신 청구할 필요 없이 바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게 된다는 것도 아울러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토지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원인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함께 정리하신다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정리하는 의미에서 582페이지에 기본 확인 문제 풀어보죠. 임차인의 유익비 상한 청구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임차인의 임대차가 종료하기 전에는 유익비 상한을 청구할 수가 없다. 자 필요비는요. 아 이것도 설명드렸고요. 필요비는 언제 청구하냐면 지출 시 바로바로 청구해요. 그러니까 지출하자마자 바로 청구할 수 있고요. 유익비는 언제 청구하냐면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1번처럼 종료하기 전에는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1번은 맞는 질문이죠. 2번 임대인은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지출한 금액이나 가치 증가액을 상한하여 한다. X죠. 이건 점유권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누가 선택하는 겁니까? 돌려받는 사람이 임대인이 선택하는 거지 임차인이 선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번은 X죠. 3번 유익비 상한 청구권에 임대인이 목조문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되고요. 4번 임대인에게 비용 상한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의 비용 상한 증가권에 관한 민법규정은 임의규정이거든요. 따라서 임차인은 유익비 상한을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임대인이 유익비를 상한하지 않으면 임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느라 임대차 종료 후 임차 목조문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왜요?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는 무엇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답은 2번입니다. 583페이지 보시면 기본 확인 문제가 또 있죠. 풀어보죠.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증권에 관한 소유는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답만 볼게요. 5번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기속시키기로 약정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임으로 까짓 끊어볼게요. 우리가 부속시킨 물건은 부합되는 게 원칙인가요? 부합되지 않는 게 원칙인가요? 원칙적으로 부합을 하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부합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 질문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말은 부합됐다는 걸 전전하는 거예요. 그럼 부합이 됐다면 유익비 상한 충고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유익비 상한 충고권의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습니까? 배제할 수 있는 거죠. 자,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다라는 말이 나오려면 전제가 뭐예요? 부속시킨 물건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되지 않았다는 말이 나와야 돼요.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임으로 임차인의 무속물 매수증을 놓고 인정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임차인의 의무입니다. 자, 차임 지급 의무가 있고요. 또 경제 사정 등으로 인해서 변동이, 차임이 현실적이지 않다면 증감 충고권 인정이 되고요. 3번, 법정 남부 물건 해가지고 법정 저당권과 법정 질권이 나오는데 시험에 나올 부분 아니니까 신경쓰지 마시기 바라고요. 585패에 오시면 계약이 해지죠. 2기입니다. 월세면 두 달치, 연세면 2년치죠. 2기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을 임대인이 해제할 수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그 다음 임차 물을 보관해 줄 의무가 있고요. 무단으로 양도하거나 전대하면 안 되고 또 임대차 계약이 끝났을 때 임차 목적물을 반환해 줄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의무는 임차인 여러 명의 경우에는 연대에서 그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 다음 넘겨 보시면 임차 학구는 뭐가 나오냐면 양도와 전대가 나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전제는 양도하거나 전대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점이죠. 만약에 동의 없이 양도하거나 전대했을 때는 어떤 효력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그것만 좀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분은 사례 가지고 정리해 볼게요. 자,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의 효력입니다. 이거 하나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해서요.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데 을이 자신의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전대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받지 않았어요. 첫째,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양도, 전대 계약 자체는 유효다. 자, 왜 그러냐면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로 하잖아요. 만약에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양도, 전대 자체가 무효라면 을은 병에게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이상한 논리가 생기거든요. 따라서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양도, 전대 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한 거죠? 유효한 거죠. 따라서 을은 병에게 책임을 부담합니다. 동의를 받아줄 책임. 만약에 동의를 받아주지 못했다면 담보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는 점에서 양도, 전대 계약 자체는 유효한 거죠. 그 다음 병은 자신의 권리를 갑에게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병에게 인도해달라고, 반환해달라고 뭐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유의하실 것은 갑이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갑과 을과는 임대차 계약이 아직도 유효한 상태라면 갑이 을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갑은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갑은 을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해요. 자, 정리해볼게요.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고 전대한다면 첫째,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두 번째,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양도 전대 계약 자체는 유효하기 때문에 을은 병에게 갑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줄 책임, 담보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요. 갑은 이 양수인 전차인에게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갑이 을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아서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 상태라면 갑은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89페이지 오시면 보증금과 권리금이 나오는데 권리금은 읽어볼 필요도 없고요. 보증금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두 가지인가요? 자, 연체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할지 안 할지는 임대인 마음이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연체차임을 공제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됐다면 그동안 임차인이 지고 있는 그 연체차임 등의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과 목적물의 반환이 동시 이행 관계다. 다시 한 번요. 연체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할지 말지는 누구 마음입니까? 임대의 마음이고요. 임대차가 종료가 됐을 때 목적물의 반환과 보증금의 반환은 동시 이행 관계인데 그 보증금이 이민찬이 부담하고 있는 재물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이라는 거죠. 그 차액, 공제한 그 나머지 차액 보증금과 목적물의 반환이 동시 이행 관계입니다. 자, 591페이지 오시면 임대차의 종료가 나오죠. 일단 존속시간이 만료가 되면 임대차가 종료가 된다. 2번, 해지통고죠. 자, 해지통고가 우리가 한 가지를 배웠죠. 존속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약정, 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 약정으로 해지 사유를 정했다면 그 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해지 통과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하면 6월, 임차인이 하면 1월 지나 민차권이 소멸되요. 세번째,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으면 임대인이나 파산관제인은 해지 통과할 수 있고요. 6월이 경과하게 되면 민차권이 소멸되게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임차인이 파산 선고 받았다는 이유로 임대인이나 파산관제인이 해지 통과했다는 이유로 6월이 지나서 임차권이 소멸한 게 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해지죠. 자, 총 다섯 가지가 나오는데 1번과 2번은 임차인이 하는 해지입니다. 3번과 4번은 임대인이 하는 해지예요. 3번과 4번은 했어요. 무단으로 양도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해지할 수 있고요. 4번, 이기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임차인이 해지하는 경우가 뭐냐? 1번입니다. 자, 임대인은 적극적으로 그 목적물을 수선해 줄 의무가 있어요. 이러한 임대인의 수선형의 보존형에 대해서 임차인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임대인의 보존형에 대해서 임차인은 거부할 수가 없는데 임대인의 보존형으로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임차인은 해지할 수가 있다. 1위죠. 2번, 임차 목적물이 일부가 멸실됐고요. 임차인의 고위과실 없이 이러한 일부 멸실로 인해서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끝입니다. 그냥 넘겨보시면 편면적 강행 규정이죠. 자, 임대차의 가난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다. 특히 편면적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예요. 주의하실 것은 요거죠. 비용, 상한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도급입니다. 일단 도급의 의의는 뭔가요? 일의 완성을 요건으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도급계약인데 도급에 협력해서 도급인의 의무가 있죠. 1번,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만약에 완성을 하고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라면 인도와 동시에 지급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인도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완성 후에 지체 없이 보수를 지급하면 되는 거죠. 2번, 부동산공사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이 나와 있는데 이건 저당권 했을 때 했던 기억이 나네요. 자,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부동산공사수급인은 저당권 설정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수급인의 의무, 이를 완성할 의무가 있고요. 우측에 만약에 완성된 물건을 인도해 줘야 된다면 인도해 줄 의무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수급인의 담보 책임이 나옵니다. 일단 수급인은 담보 책임을 부담하는데 이 담보 책임의 내용에서 1번, 하자보수청구권이 나와요. 조심할 게 뭐냐면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서는 하자보수청구권이 매수인에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수인은, 매매해서 매수인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종류물인 경우에는 완전 물급부 청구에서 다른 물건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어요. 매수인은. 매수인은 고쳐달라고 수리되라는 하자보수청구권이 매수인에게 인정되지는 않아요. 다만 도급인에게는 매수인과 달리 하자보수청구권이 인정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고요. 넘겨보시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도급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겠죠. 유의하실 것은 도급인에 관한 담보 책임이나 민법 규정도 이미 규정이기 때문에 면책하거나 면제하는 것이 가능한데 다만 양가로 입원해서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면책 특약을 했더라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담보 책임의 존속기간인데 1년입니다. 언제부터 1년이냐면 인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에요. 근데 만약에 인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일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이죠. 이게 원칙이죠. 따라서 도급인의 담보 책임은 수급인의 담보 책임은 1년이다. 그 다음에 특직해가지고 5년짜리도 있고 그런데 이건 특직까지 낼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년만 언제부터냐. 인도 받은 때부터 1년 또는 일이 완성 때부터 1년 동안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도급에 종료해가지고 완성 전에도 손해를 배상하고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번 도급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도급 계약을 뭐 할 수 있습니까? 해제할 수 있는 거죠. 보시면 도급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드릴 게 많지는 않습니다. 기본 확인 문제 해가지고 옳지 않은 것을 찾는데 5번을 보시면 수급인의 공사대금이 도급인의 손해배상 채권액을 현재에 초과하더라도 도급인은 공사대금 전액에 대하여 하자에 가늠한 손해배상 채권에 기하여 동시 이행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X입니다. 지금 보시면 전제가 손해배상 채권액을 현재 뭐가 거기서 초과하고 있는 거죠. 뭐가 공사대금이. 그 경우에는 동시 이행 항변권 행사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위임이 나오죠. 위임에 대해서는 시험을 좀 잘 내는 편인데 일단 의의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해 주기라는 계약이 위임이에요. 자 위임계약은 원칙적으로 무상이고 편무입니다. 다만 특약으로 유상이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특약으로 대가를 지급, 보수를 지급하기 위해서 유상이면 그때는 뭐가 됩니까? 쌍무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무상이지만 특약으로 유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위임에 효력해서 수임인의 의무 해서 1번 위임 사물을 처리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처리해 줘야 되냐면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한다.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로 위임 사물을 처리를 해 줘야 되고요. 우측에 보시면 수임인의 복임권의 제한이 나오죠. 이건 뭘 생각하게 되시냐면 임의대리인의 복임권이에요. 똑같아. 본인의 승낙이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복되는 선임할 수가 없는 것처럼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제3자라 요금 사물을 처리해 가지 못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부수하는 의무에서 보구해 줄 의무가 있고요. 치등무를 인도 또는 이전해 줄 의무가 있고 또 만약에 수임인의 금전을 소비했다면 손해를 배상해 줘야 되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 나와 있죠. 수임인의 권리에서 1번 보수청구권 해가지고 무상이임이 원칙이죠. 다만 보수는 후급이 원칙입니다. 이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위임계약에서 위인 사무처를 위한 비용은 선불입니다. 비용은 먼저 돼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보수는 뭐죠? 일 끝나고 받는 거예요. 보수는 후급, 비용은 뭐죠? 먼저 받는 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게 이런 얘기가 가장 편한 것 같아요. 엄마가 저녁을 준비하는데 이게 두부가 모자라요. 그래서 아들한테 아들아 두부 좀 한 번 사와라. 그러면 엄마가 처리될 의무를 아들이 해주는 거니까 아들이 알았어 엄마 그랬으면 무슨 계약인 거죠? 위임인 거죠. 물론 두부값은, 비용은 그 아들에게 먼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무상이 원칙이니까 아들이 엄마 말대로 두부를 사왔다 하더라도 엄마 나 수고비 줘 라고 보수를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아들이 안 간다고 막 땡깜불해요. 그래서 알아서도 엄마 말대로 두부 사오면 엄마가 천 원 줄게 라고 해서 보수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이제는 뭐가 돼? 유상이고 쌍무인 거죠. 그러면 두부값은 비용은 엄마가 먼저 주지만 그 천 원 보수는 두부를 사와야 주는 거죠. 그래서 비용은 선불이고 보수는 뭐죠? 후불입니다. 원칙적으로 후불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넘겨보시면 비용 상급 청구 제가 지금 열심히 떠든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수입민의 비용 상한 청구권 필요비를 지출할 때는 유입민에게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채무대변제 청구권과 담보지공 청구권 해가지고 채무를 변... 만약에 수입민 일하면서 채무를 부담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두부를 사와가지고 사올 때 외상으로 사왔어요. 그러면 유입민인 유입민에게 두부값 주라고 요구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요구하지 않으면 상당한 담보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청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위임의 종류입니다. 특이합니다. 일단 위임계약은 해제해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위임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주의하실 것은 2번인데 특별한 일방...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상대방에게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가능해요. 다만 손해배상은 해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위임계약은 쌍방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고요. 특히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긴 한데 그때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 기억이 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위임 종류 시 특칙 한번 보시면 되겠죠. 기본하기 문제 풀어볼까요? 옳지 않은 것을 설치하는데 5번을 보시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자 가능하죠.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해제하는 게 가능해요. 그죠? 그때는 손해배상 해줘야 돼요. 근데 물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손해배상 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그 손해배상해야 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자 넘겨보시면 이제 부당이득이 나오고 있죠. 일단 의의는 뭔가요? 원인 없이 취득하게 된 이득 우리가 부당이득이고 이러한 부당이득은 반환에 줘야 되는 거죠. 성립요건 보시면 1번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된다. 2번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를 인해서 이득을 부당이득이니까 이득을 얻어야 되고요. 3번 그 수익 이득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줘야 되고요. 4번 수익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자 요건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린 개념 원인 없는 이득 우리가 부당이득이라고 한다 정도예요. 효과 부당이득을 반환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반환하느냐 선이면 현존하는 이익범위 내에서 반환하면 되고요. 악이면 전부를 반환하고 이자까지 붙여서 반환해야 됩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부당이득은 선이면 현존하는 이익범위 내에서 악이면 전부를 반환하고 이자까지 붙여야 된다. 다만 예외가 있죠. 뭐냐면 제한능력자는 선악불문하고 어느 범위 내에서요? 현존하는 이익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602페이지 상당에 보시면 부당이득 수익자의 반환 범위에서 1. 선이면 현존이익 악이면 전부에다가 이자까지 붙여서 단 제한능력자는 선악불문하고 현존하는 이익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된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또 하나 기억할 것은 603페이지 보시면 불법원인급여가 있죠. 다시 말하면 반사별적이소 무효인 경우에는 불법원인급이기 때문에 돌려받지 못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본학위 문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뭘 볼 거냐면 불법행위를 볼 겁니다. 일단 불법행위의 개념은 뭐냐면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것을 우리가 불법행위라고 하고요. 불법행위를 당한 사람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고의나 과실이 존재해야 돼요.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605페이지인데 상단에 입증 책임은 누가 입증해야 되냐면 피해자 측에서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해 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책임 능력 책임 능력이 없는 사람은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능력 10조는 의사 무능력자와 동일해요. 그래서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의사 무능력자는 책임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또 3번 이런 행위가 뭘 해야 됩니까? 위법해야 된다. 다만 넘기셔서 606페이지 오시면 정당당이거나 긴급 비난이라고 평가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손해가 발생해야 되겠죠. 그럼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간단하게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그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뭐죠?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고 그 가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는 사실은 누가 입증해야 됩니까? 피해자 측에서 입증해 줘야 된다. 이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특수불법행위가 나오는데 첫째, 책임 못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의사 못능력자, 책임 못능력자는 자신행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피해자는 책임 못능력자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해요. 누구한테 청구하냐? 감독자, 미성년자면 친권자 같은 감독자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사용자 책임이죠. 자, 종업원이 직원이 잘못했으면 그 사용자, 사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이거 우리가 사용자 책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 하면 사용자, 사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607표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번째 보시면 사무감독의 상당한 주의를 한때 또는 상당한 주의라 해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라는 게 나오죠. 다시 말하면 사용자 스스로가 책임을 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게 되면 이 사용자 책임을 면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공작물들의 점유자, 소유자 책임이 나오는데 자, 일단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점유자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점유자가 모든 주의물을 다했다면 그때는 점유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가 책임을 집니다. 이해 되시나요? 다시 한번 공작물의 하자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1차적으로 점유자가 책임을 집니다. 근데 만약에 점유자가 모든 주의물을 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그때는 2차적으로 소유자가 책임을 지는 거죠. 4번 동물 점유자의 책임, 뭐겠습니까? 강아지가 사람을 물었을 때죠. 다시 말하면 점유자는 동물의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물론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특별한 건 없고요. 그냥 부진정 연대체무다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죠. 자, 608페이지 오시면 불법행위 효과가 나옵니다. 손해배상의 방법입니다. 금전배상 방법이, 그러니까 돈으로 받는 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누가 나를 때렸어요. 그래서 불법행위로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돈으로 받아야지 그 사람을 대신 때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금전배상의 원칙이고 일시금, 한꺼번에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우측에 보시면 법원은 정기금 배상을 판결해 내려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명예훼손이 이루어지게 되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또 그 명예후복의 적당한 처분으로서 사과광고를 법원이 명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과광고는 헌법재판소가 위원이라고 판실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사과광고는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명예후복의 적당한 처분에 뭐는 포함시킬 수 없습니까? 사제광고는 포함시킬 수 없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금전배상을 청구하고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위자로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손해배상에 청구해가지고 청구권자 성질 나와있고 넘겨보시면 기억할 것은 뭐죠? 소멸시효죠. 자, 불법행위를 손해배상 청구로 소멸시효는 손해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아니면 불법행위를 안날로부터 10년 둘 중에 하나로 지나게 되면 소멸시효가 완산됐다는 이유로 더 이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610페이지 이제 마지막으로 기본 확인 문제에서 작년도 문제가 나와있죠.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역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 사이에 행위공동의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행위공동의 인식이 전제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위공동의 인식이 없었다 하더라도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니은 번,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한 상계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공동면축 효력이 없다? 아, 요것도 뭐죠? X가 됩니다. 공동면축 효력이 있어요. 디귿 번, 공동불법행위자 1인에 대한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여럿인 경우 특별한 사진이 없으면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분할 채무가 아닙니다. 답은 뭐죠? 디귿에서 2번이 답이네요. 아, 분할 채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마지막에서, 다시 한 번요. 특별한, 디귿 번, 특별한 사진이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분할 채무다. 분할 채무는 구상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은 2번이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제 기본서 강의를 마쳤죠. 여기까지 아마 여러분들이 수업 들으실 공부하셨다면 제가 봤을 때는 합격할 가능성이 90% 이상인 거죠. 조금만 더 하시면 돼요. 다만 한 번 듣고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신다면 그분은 천재인데 천재는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본서 강의는 될 수 있으면 3번 이상 반복하셨으면 합니다. 그동안 제 강의 들으시는 고생 많으셨고요. 2021년도 주택관리사 시장에 모두 합격하기를 빌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